왕좌의 게임 신비로운 히리포터와 왕좌의 게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불 뿜는 용과 온갖 주문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열댓명 이상의 동일한 연기자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무려 열네명의 배우가 두 영화 모두에 등장하는데 그 중 한명은 더 특별합니다. 왕좌의 게임에서 하나도 둘도 아니고 무려 6가지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 위대한 배우가 누구인지 이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1번 짐 브로드벤트 혹시 이브로스 기억하세요? 시타델의 대사제 말이에요. 왕좌의 게임 시즌 7에 등장했었죠? 분명 2017년작이라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은퇴했다가 다시 호그와트로 복귀한 호레이스 슬러그홍 교수였다는 건 확실히 기억에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이 두 캐릭터를 연기한 사람은 영국 배우 짐 브로드벤트입니다. 그는 또 다른 판타지 영화인 나니아 연대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서 디고리 커트 교수 역을 맡기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자 아이들을 자신의 시골집에 머물도록 했죠. 보아하니 이분은 교수 역할을 참 많이 한 것 같네요. 2번 미셸 페어리 케이틀린 스타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윈터펠의 강인한 여성이자 영주인 에다드 스타크의 아내죠. 그런 그녀가 해리포터에도 출연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저는 정말 생각이 안 나서 결국 구글에 검색했어요. 아직도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제가 알려드리죠. 미셸 페어리는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에서 헤르미온르의 엄마로 잠깐 등장했습니다. 헤르미온르는 부모님의 기억을 지우는 마법을 씁니다. 볼드모트의 후크룩스를 찾는 여정에 돌입하기 전에요. 이제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해리포터의 어떤 편에서 그녀가 등장하는지 알 수 있겠죠? 답을 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3번 셀리 몰트모어 영국 여배우 셀리 몰트모어는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에서 호그와트의 사서, 마담 핀스 역으로 출연했어요. 학기 말 연회 장면에서 세베루스 스네이프 교수 바로 옆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여러 장면의 배경에도 등장해요. 2016년 그녀는 카메오로 왕자의 게임 시즌 6에 잠깐 출연하는 무명의 브라보스 출신 여성 역할을 맡았습니다. 4번 프레디 스트로마 프레디 스트로마는 호그와트 학생 중 한 명인 코맥 맥클라겐을 연기했어요. 그리핀도르 팀의 파수꾼이었죠. 슬러그홀 교수의 클럽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헤르미온을 귀찮게 따라다닌 남자 말이에요. 왕자의 게임의 여섯 번째 시즌에서 샘 월탈리의 동생 디콘탈리로 등장했어요. 5번 줄리안 글로버 그가 해리포터 영화에 나왔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는 아라고구의 목소리로 출연했어요. 금지된 숲에 사는 해그리드의 거대한 거미 친구 말이에요. 왕자의 게임의 팬들이라면 그가 여러 왕을 모신 그랜드 마이스터인 걸 보자마자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6번 니콜라스 블레인 니콜라스 블레인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에서 아서 위즐리의 마법부 동료인 밥을 맡아 스쳐가듯 출연했습니다. 왕자의 게임에서는 그것보다 살짝 긴 배역인 콰스의 황신여왕으로 등장했죠. 7번 브론슨 웹 브론슨 웹은 드레이코 말포이의 친구이자 슬리데린의 학생으로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에 출연했습니다. 왕자의 게임에선 윌력을 맡았어요. 화이트 워커와 마주치자 도망친 밤의 경비대 중 한 명으로 추후에 네드 스타크에게 처형당했죠. 그는 조연에 불과했지만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화이트 워커를 처음 목격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이 영화 배우는 다른 두 가지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작품인 다크나이트 3부작과 조니뎁 주연의 케레비안의 해적 시리즈에도 등장했습니다. 8번 랄프 이네슨 랄프 이네슨은 악역인 아미커스 캐로우 역할을 맡았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어둠의 마법사이자 죽음을 먹는 자 중 한 명이었죠. 그의 명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좌의 게임에서 그는 대그모 클리프트 조이 역을 맡았습니다. 윈터펠에서 태온 그레이 조이를 배신했지만 곧 인생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램지 볼튼에게 붙잡히게 됐죠. 죽음의 성물 1편에서 다니엘 트위트는 바글바글한 복도씬에서 빗정마른 마법부 마법사로 짧게 등장했습니다. 왕좌의 게임에서는 왈더 프레이의 아들 로타르 프레이 역을 맡았습니다. 시즌 3에서는 톰 브룩이 맡았던 역할이죠. 아마 해리포터 영화에서는 그를 못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인 앤 버크 상점의 주인인 미스터 복인 역을 맡았으니까요.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의 영화 상영본에서는 안타깝게 편집됐지만 그를 정말 보고 싶으신 분은 감독판 DVD를 구매하세요. 해리포터와 마찬가지로 왕좌의 게임에서도 작은 역을 맡았습니다. 시즌 2의 한 에피소드에서 거리에서 절규하는 이름 모를 전도자로 등장했죠. 11번 나탈리아 테나 나탈리아는 해리포터와 왕좌의 게임 두 영화에서 비중있는 역을 맡은 몇 안되는 연기자입니다. 해리포터에서는 보라색 머리가 돋보였던 마녀 닌파도라 통스를 연기했죠. 기억하세요? 닌파도라라고 하지 말고 통스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다가 왕좌의 게임의 첫 시즌에서 용감 무쌍하고 통통 튀는 오시아 역을 맡았다가 리콘 스타크와 함께 시즌 4와 5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섯 번째 시즌에서 오랜만에 모습을 비췄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램지 볼튼에게 당해버렸죠. 12번 데이빗 브래들리 데이빗 브래들리는 호그와트의 심술궂은 관리인 아구스 필치 역으로 유명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그의 역할은 대부분 고양이인 노리스 부인과 함께 복도를 걸어다니면서 규칙을 어기는 학생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필치는 상당히 새디스틱한 성향을 가진 캐릭터로 학생들에게 더 심한 벌을 가할 수 없어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왕좌의 게임에서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월더 프레이 역을 맡으면서요. 그는 국중에서 스타크 가족을 배신했죠. 하지만 그가 행한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행동은 TV 시리즈 레드 웨딩에서 드러납니다. 13번 키어런 하인즈 키어런 하인즈는 알버스 덤블도어의 동생인 에버포스 덤블도어 역을 맡아 마지막 해리포터 영화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짐 맥나누스를 대체했는데 짐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에서 그 역을 맡았었죠. 왕좌의 게임팬들에게 그는 자유민의 왕 만스 레이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벽 너머의 왕으로도 불리는 그는 나이트워치가 두려워하는 인물로 성장하게 되죠. 14번 이안 와이트 216cm의 키를 자랑하는 이 영국 농구선수 출신 배우는 거인 역할을 여러 차례 맡으면서 스크린에 등장했어요. 해리포터와 불의 잔에서는 전신 촬영 대역으로 나섰는데요. 올림프 맥심이라고 거인 혼혈인 오바통 마법학교 교정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영화에서 그의 얼굴은 볼 수 없죠. 해리포터 영화에서는 얼굴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왕좌의 게임에서는 여러 역할로 연기를 펼쳤습니다. 시즌 1과 2에서 화이트워커로 등장했고 시즌 3과 4에서는 와이들링 부대의 거인 동고 역을 맡았으며 시즌 5와 6에서는 거인 운운 그리고 7번째 시즌에서 두 거인 유령 8번째 시즌에서도 리안나 몰몬트와 대결하는 거인 유령으로 출연했습니다. 이 TV 시리즈를 구성하는 8시즌에 다른 역할을 맡으며 꾸준히 등장한 겁니다. 이 중 여러분이 알아본 배우는 총 몇 명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신 후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